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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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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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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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아..아..아..아.. 다 와서 같이 먹어도 너 혼자 먹지 말고 뭐지? 그렇지.. 자아..이건 너무 이뻐해 아니면 드셔 chaud 으아 왜 같이, 같이 먹기로 했잖아 야 이거, 맛있어요 이거 아니 아이씨 아이씨 야 너 오늘 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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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더 맛있게 도착 탱탱탱살 뭐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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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1 소금 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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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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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즈 김밥을 직접 만들어봤고요. 썰어서도 먹어보고 이렇게 통으로도 한번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을 골뱅이 튀김이랑 불닭 소스가 듬뿍 들어가 있는 불닭 쫄면 함께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핫도그랑 치킨부터 나머지 다양한 편의점 음식들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먹으면서 맛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건들지 마세요. 같이 먹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첫 입은 이렇게 통김밥으로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파는 것만큼 맛있어요. 마요네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훨씬 부드러워졌는데? 별미네. 우와, 너무 맛있어. 목맥힌다. 와, 지금 목맥힌다. 국물이 남은 좀 먹을까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리지널 형만 입게 오리지널이고 제건 커리맛이에요 드셔보였어요? 네? 뭐라고요? 맛있죠? 이거 왜 맛있어? 맛있어 이거 국물이 김밥 맞추면 맛있겠다 김밥 이거 뭐예요? 머스타드요? 머스타드 은근히 잘 어울리는 머스타드 근데 마요네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마요네즈 너무 맛있는데? 김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뜨거워 머스타드랑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프라이드 치킨 너무 좋다 진짜 맛있겠다 역시 치킨은 멋있어 아주 와 골뱅이는 한번 튀겨서 준비해봤어요 냄새 합격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짭조름하네 계란도 얹어서 같이 먹을게요 짭조름해서 계란을 먹으니까 딱 맞네요 짭조름이에요 쫄면 좀 먹을까요? 바다 내음이 굉장히 쫄랭한 것 같아요 쫄면도 불닭소스로 만든 거라서 매콤한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쫄면도 아 매워 맵찔이세요? 불닭소스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너무 맵찔이 머리가 간지러울 정도 매운데? 소스 잘못 먹었나? 입이 좀 매워서 토스트로 식힐게요 안에 딸기잼이 들어서 달콤해요 너무 맛있고 퀄리티가 괜찮은데? 되게 부드럽다 잘 먹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먹어볼까요? 상하이 스파이시복 하나 둘 셋 짠 야채가 좀 덥긴 한데 그래도 맛있네요 바로 마요네즈 찍어먹으면 맛있겠다 난 머스타드 머스타드 맛있는데? 아니요? 마요네즈 그냥 머스타드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 떡은 떡이 진짜 큽니다 편의점 떡은 떡이 진짜 큽니다 진짜 그냥 분식 떡볶이 같은데요? 저 떡볶이를 먹는데 안 찍어먹을 수 없잖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가시죠 이거 맛없을 수가 없죠 연잎팥도 그래서 빵피가 초록색인거에요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죠? 연잎팥도 그래서 빵피가 초록색인거에요 음~~ 소스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소스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지금 몇시인지 알아요? 몇시요? 세수에요? 부엽다